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느님 저도 비난이다 올라가신 구간자재 이몽룡을 전라감산라 암행 어산아 양단가는 수의 호의여 북중 춘향을 살려주시오 당단아 단상고 물 가르라 비는 끝도 오나리와 지성 진공도 온 나를 밖에는 또 있느냐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나님처럼 비난이다 북경천이 감동을 겨 북중암실을 살려줘 우지마라 우지마라 네 눈에서 눈물나면 네 눈에서는 피가 난다 오나지라도 우리 산가 내려오면 내 딸 춘향 살리려는 말은 어찌지 못하느냐 내가 의사하는 것을 우리 선영 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 우리 장모하고 향단이가 비는 덕이 그냥 절반도 훨씬 넘구만 이모냥 이 꼴로 내 들어갔다는 우리 장모 저 성질에 대번에 그냥 상추쌈을 당할 것이니 내 불러나 보고 들어갈 수가 없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예 향단아 너희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돼야 그러는지 성주 조상이 모두 발동을 했는지 어떤 놈이 술 다 푹 퍼먹고 온유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 낸다 어서 좀 나가봐라 예 여보시오 뭐냐 누구를 찾아오셨는 게라 아 지나가는 과격이다마는 너희 마님 잠깐만 뵙고 가겠다고 여쭈라 예 마님 밖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마님을 꼭 뵙자고 여쭈라는데요 아이고 야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예 여보시오 왜 그러느냐 저 우리 마님께서요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절도로 살짝 따서 보내래요 아 그 딸 것 없이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라 예 마님 저 사람이 딸 것 없이 그냥 잠깐만 나오시라는데요 급살맞네 아니 그 사람 보고 따란 말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가긋냐 못 나간다고 그려 예 여보시오 여보시오 마님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내 성질은 타고난 팔자 속 아니라 고칠 수 없다고 가서 여쭈라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라 예 빨랑빨랑 다닐 예 한편에 내일 아침 초상체일드 걱정이라고 여쭈래요 그러지 말고 마님 오여오여 나 보셔요 시끄러 이 년아 떨뻑 큰 것이 심부름 한 개를 못 오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네 아잉 어디서 들어가지 못해 예 가까랑 탁 찢어볼랄게 누가 왔어 늙은 나를 이렇게 원이라 가느라 귀찮아게 했었는가 모르겠니 아잉 허허 저걸이 나 안심 없는 저걸이 물색 모르는 저걸이 남은 부중과 성례 성에 나 그 소문을 못 들었나 내 신수 품질자야 무남독렴의 딸 하나를 그 목같이 길러고 대여 복중을다가 넣어두고 면제해 최근 가게 되었는디 무수온 청왕의 동양 동양 없네 어서 가서 어서 가 허허 늙은이 망령이여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줄 망정 박작조차 깨라니여 그렇고 막 출무지 웬이리여 경세 우경연하니 자네 본기가 오리여 세거고 인도백 허허 백바리와 연허 허허 자네 이름물도 말안이세 내가 왔네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란히 누구요 말을 허여야 내가 말지 해놓은다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여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여 이거라면 이걸리네 이거라면 이걸리네 이거때문에 내 딸 죽는댓이가 나 어둠마리에 낫이여 울채진젠 되야른네 자네가 자네가 아아 굿목질도 질수 없고 아름아름 못도 짓는 동문하는 이 한량기 아닌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그의 성방나니 오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허허 장모 망령의 오셔 장모 우린 장모가 망령의여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은 좀 내 부집쟁이들이 아이고 꼰등록더라 내 딸은 내 춘장 니다 내 상대를 아니허고 양반 손방을 놓듯하고 공절이 비우어요 낫지 문전을 지나면 인사 한마디는 아니여 요거 긁긁긁글 비웃으며 요거게 장모 에잇 장모라면 환장을 졸러 보기 싫네 어서가서 자네는 성만 있지 이름은 없는 사람이오 있어 자네가 점점 나를 모른다니 나의 거주 성은 길러주세 심지게 그래야지 서울 삼촌동산론 초냐 암단문 이몽룡은 오셔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오셔 아이고 이몽룡이라지 어이 내가 이몽룡이네 이몽룡이라지 이몽룡이라지 아 자 엄마 울지 말소 아 반가울디 가만있어 봐봐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여 어이 사람아 가짜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이야 이 사람아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나를 찾아왔는가 어허 이 사람아 의지나가 코를 닫는가 어디 보세요 자 보소 자 박군아 어리사이 왕에 가든 입던 헌절 흐름 입고 현지 질장지 돈 절 기록 약속한 경우를 얻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나 한 알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뿍은 성산나 하군지 따키고 철지 구름 속에 따여왔나 한양 철지 본문길을 한 발 두 발 자주 걸어서 우리 창문집을 자주 왔네 들어가세 들어가세 사랑아 온 들어가세 어 휴대전 들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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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가 어서드로와! 왜요? 어서드로촌! 응?